오늘 우리 집에는 자주 해 먹는데 요 근래에는 조금 감자값이 감자 농사가 망쳐서 요새 올해는 좀 저기 그 생선 치즈 크로켓을 잘 못 만드는데 오늘은 이제 감자 감자값은 5천원 5천원이면 고구마는 만원이에요 고구마값이 2배는 비싼데 우리는 고구마 풍년이니까 고구마 절반 넣고 감자 절반 넣고 삶아서 으깬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생선을 동태 2마리를 가족이 먹을 거니까 아끼지 않고 아주 두꺼운 살이 통통 찐 동태 2마리를 빼어 발라가지고 삶은 이렇게 부터에다 볶아있고 볶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버트 치즈 생선살 치즈 크로켓은 양파를 볶은 게 양파 향기하고 생선 향기 때문에 치즈 크로켓이 맛있어요 일반 감자만 넣고 그냥 뭐 적당히 당근 넣어서 만든 크로켓 모양은 좋을지 몰라도 풍미가 안 나요 깊은 맛이 이 크로켓의 뒷면목은 양파하고 생선살을 버틸다 양파를 많이 넣을 수 좋아요 향기가 많이 나고 생선살을 볶아서 감자하고 고구마 으깬 거에다가 지금 같이 버무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크로켓을 버틸다 양파를 치고